접신물에서 모라넥무 막두이가 목욕하고 있어요. 목욕한 거 보이시죠? 아이고 파닥파닥 목욕하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접신물에서 목욕하는 모라넥무에요. 자기가 말려요. 알아서. 그리고 레인이도 레인이도 다섯 살 됐어요. 레인이는. 그런데 자기가 말리죠. 여기 보세요. 파닥파닥 완전히 물 레인이는 그 물 또 먹으려고요. 그 물 먹으면 어떡해. 목욕했어요. 목욕. 여기 봐봐. 이거 쏟아줄게. 물. 물 다시 담아줄게. 물 다시 담자. 여기 담고 여기에 다시 조금 담고요. 레인님도 목욕을 하고 싶은가 보네요. 이리 와보세요. 목욕을 한번 해봅시다. 레인님도. 여기요. 레인도 목욕해봐. 목욕하고 싶어? 레인아? 목욕하고 싶어? 다 털고 있어요. 지금 털 꽁지도 털고 지금 난리네요. 난리. 춥지 않은가 봐요. 춥지가 않은 듯 해요. 지금 보니까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목욕을 해요. 그러니까 접신물에 목욕을 하는 거죠. 쉽게 얘기하면. 접신물이죠. 접신물에 목욕을 하는 거죠. 레인이가 5살? 얘가 지금 제가 이유식한 지 한 달쯤 됐을까요? 근데 건강해요. 따로. 근데 사람 먹는 물을 주셔야 되고요. 계란이랑 노린자를 으깨서 그래서 우유... 우유... 아니 노린자만 으깨야 돼. 노린자만 으깨서 우유에 약간... 타서 중탕에서 좀 따뜻하게 먹이시면 이유식이 되더라고요. 보니까. 레인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